아 여기는 나만 알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한라산 반영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은 바로 70리 시공원입니다 70리 시공원은 서귀포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하기도 굉장히 수월한데요 이 전에 매화가 있는 곳으로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연 폭포까지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70리 시공원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는 바로 이곳인데요 주차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길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공원 안에 작은 호수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이 보인다면 정확히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계단을 쭉 따라서 끝까지 가면 되는데요 계단에 다 지나고 호수 끝부분에 저 바로 돌 뒤에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한라산 쪽을 보면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반영샷 만약 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다리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라산 반영샷을 찍기 전에 저는 먼저 일출을 보고 왔습니다 삼방산 옆 사계해변 쪽에서 아름다운 형제섬 일출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일출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형제섬 일출의 매력은 섬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도착하면 보통 사진 찍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으면 정확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일출 포인트가 있지만 앞에 소개한 한라산 반영샷을 찍기 전에 형제섬 일출도 함께 보는 코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맛집은 세 군데 정도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원 큰웅 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원 큰웅 해안 경승지에 도착해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반도 포토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포커스를 이 한반도에 정확히 맞춰야 뒤에 파란 바다가 나타납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는 꼭 다른 분께 포커스를 맞춰서 찍어달라고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나오면 숨겨져 있는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동굴샷을 찍을 수 있는데 해가 덜 들어오는 오전이나 오후 늦게가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굴샷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녹차 한 잔이라고 검색하고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드넓은 녹차밭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녹차밭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서도 포커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더 멋진 동굴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녹차밭 위로 한라산이 보일텐데요 이 장소도 사진 찍기 아주 매력적인 장소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굴샷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포토스팟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묶음 모르는 정말 이 포인트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왼쪽에 봉사장에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창 풍차해안도로를 추천하겠는데요 이곳에 포토스팟 포인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바다 위에 포토스팟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멋진 사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에 여러 포토스팟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 꼭 확인하시고 즐거운 제주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